쌓아두는 습관의 문제 내 경우 물건을 쌓아두는 습관이 병적인 정도는 아니었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쌓아두는 바람에 정작 필요한 물건을 잘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필요한 물건을 어딘가에 두고도 못 찾아서 이미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또 사는 일도 다반사였다. 이런 일을 하면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요즘도 간혹 나도 모르게 집을 어질러 놓긴 하지만 나의 미니멀 라이프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삶에서 물질적인 것을 줄여나가자 결국 집안을 어질러나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삶에서 물질적인 것을 줄이는 일은 경우에 따라 장기적인 작업이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라고 말한 건 매우 쉽고 빠르게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블로거들 중에는 비교적 빠르고 엄격한 방법으로 불필요한 것을 벌인 이들이 있다. 이들은 단 100개 혹은 50개의 물건만 가지고 살아간다. 잠시 책 읽기를 멈추고 당신이 소유한 물건의 개수를 세어보라. 이 극단적 미니멀리스트들의 세계가 당신의 삶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열성적 미니멀리즘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건 개수는 삶의 간소함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모호한 기준이다. 이 방법은 내 진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내가 물건 100개만 가지고 살기로 결심했다 하자. 그래도 물건이 최소 300개는 있어야 내 욕구가 충족된다면 이 방법은 역효과를 낼 것이다. 내가 추구하는 행복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나는 미니멀리스트들이 정해놓은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 요즘의 패스트푸드 사회는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이며 더 활동적으로 살라고 강요한다. 이런 사회에서 극히 제한된 물건만으로 살아간다는 건 비효율적이다. 이 시대를 역행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나는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한 게 아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 시작했다. 그러려면 깊은 성찰이 필요하고 성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물질적인 것을 줄이면서 다소 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지만 목표를 확실히 정해서 신속하게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그 이유는 이 도전을 시작한 지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시기가 적절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빠른 속도로 물건들을 정리한 경우라도 간혹 저항에 부딪히곤 했다. 솔직히 요즘에도 뭔가를 버리려면 한참 망설인다. 특별히 쓸 일이 없는데도 그 물건을 갖고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다. 꼭 필요한 것으로 채우기, 불필요한 것을 제거한다면서 또 뭔가를 채운다니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도전을 위한 적절한 출발점은 꼭 필요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란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처음 집에 있는 물건들을 처분하면서 적어도 이것 하나만은 건드리지 말자고 결심한 게 있다. 물건을 정리할 때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내가 무슨 선택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인식한 상태여야 한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모든 것을 버릴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을 지키려면 꼭 간직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과하게 쌓아두는 건 금물. 일단 옷장에서 꼭 필요한 옷들만 골라냈다면 가장 힘든 일을 마친 셈이다. 옷장은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옷 말고 다른 것들은 어떨까? 실제로 뭐가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샅샅이 알아내려면 불필요하게 많은 것을 갖고 싶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필요한 것보다 약간 넉넉하게 구비하는 건 괜찮지만 너무 과하게 쌓아두는 건 피해야 한다. 어떤 책이 필요하며 또 얼마나 필요한가? 어떤 화장품 및 케어 제품이 필요하며 또 얼마나 필요한가? 어떤 세제와 청소용품이 필요하며 또 얼마나 필요한가? 삶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신경 써야 할 일을 줄이고 물건을 덜 소유하는 것은 자기 삶의 통제권을 되찾는 환상적인 방법이다. 현재 살고 있는 공간이든 정신에 관계된 것이든 마음을 다잡기고 훨씬 쉬워진다는 깨달음에 도달한다. 그만큼 통제할 것이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경계심을 유지하자. 나는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면서 과거에는 전혀 몰랐던 자유로운 삶의 빠른 속도로 도달했다. 이 방법 덕분에 중기적으로 내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찾았다. 앞으로 몇 달간은 그 무엇도 내가 경험한 것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창창한 미래를 향해 걷고 있다는 기분도 들었다. 스스로 이 길을 개척했다는 생각이 행복했다. 내가 추구해온 평온함을 확실히 얻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졌다.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몇몇 일들을 겪다 보니 한껏 충만했던 애초의 의욕도 점점 사그려들었다. 우산 순위가 바뀌고 관심사가 달라지고 경계심도 줄었다. 나는 과소비를 일삼던 과거의 나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미니멀 라이프라는 인생 철학을 선택하고 흡수하고 내 것으로 만들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그럼에도 해이해졌다. 과거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어질러 놓는 사람으로 순식간에 되돌아갔고 몸소 가꾼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시들해졌다. 한 줌의 스트레스와 피곤함과 처리해야 할 일들에 찌들어 거의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니 안심하라. 불의의 사고와 일탈도 삶의 일부이며 언제나 배움의 원천이 된다. 그 점을 잊지 마라. 오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 실패를 밑거름으로 내일은 더 나아졌다고 느낄 기회가 생길 것이다. 매일 사용하는 물건은 그것이 사용되는 장소에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가장 적절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 공간이 부족하거나 다른 물건 때문에 자리가 없다면 그 물건들을 편하게 쓸 수 있는 다른 장소로 옮긴다. 공간이 넓어도 물건을 너무 많이 두는 건 좋지 않다. 눈에 보이는 물건이 적을수록 스트레스도 줄어든다. 옷장도 마찬가지다. 옷을 쉽게 찾고 보기에도 좋으려면 속옷, 양말, 바지, 상의 등으로 종류별로 구분해서 보관한다. 규칙 세우기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는 나간다. 물건을 새로 들을 때마다 새 물건은 반드시 전에 있던 물건을 대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불필요한 것이나 버릴 것을 찾아야 한다. 5분 규칙을 활용한다. 5분 이내에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하는 규칙이다. 커피를 다 마셨는가? 그러면 컵을 즉시 닦는다. 여의치 않다면 테이블에 그냥 두는 대신 싱크대에 갖다 놓기라도 한다. 처음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내 방을 보면서 행복해하던 기억이 난다. 일단 뒤죽박죽이던 불필요한 옷들이 없어지자 마침내 눈앞이 환해지고 침대 위가 깔끔해졌다. 매일 하나씩 물건을 없애기로 하자 물건을 없앨 때마다 마음이 홀가분하고 행복했다. TV를 없앴을 때는 그토록 작았던 거실이 갑자기 얼마나 커 보이던지 그 공간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서 기뻤다. 조금씩 공간이 넓어지자 평온을 되찾은 느낌이 들었고 마침내 살아 숨 쉰다는 감각이 되살아난 것 같았다. 규칙적으로 해야 하건 아니건 나는 내가 하는 여러 일들에 스스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어떨 때 정말 기쁘고 어떨 때 정말 따분한지를 생각해봤다. 내 욕구에 집중하면서 나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남이 내 욕구를 존중하게 하는 법도 배웠다. 그러면서 정돈된 삶이란 게 어떤 것인지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기준에는 훨씬 못 미치겠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내가 해낸 일들의 뿌듯함을 느낀다. 나만의 속도로 전진하면서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을 날마다 꾸준히 흡수하고 통합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따금 자꾸 비틀거리긴 하지만 대체로 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됐다. 좀 더 시야가 넓어진 공간을 만끽할 수 있다. 내가 소유한 것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유시간을 즐길 수 있다. 남이 나에게 강요하는 압박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는다. 당신에겐 제자리에 놓아야 할 물건들이 아직 수없이 많을지도 모른다. 이 일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도 평생 해야 하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 혹시 당신이 이 도전에 성공해서 이미 많은 시간과 공간을 되찾았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시간과 공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기쁨을 누려야 할 차례다. 얕은 소견이지만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은 제한이 아니라 필수사항에 가깝다. 불필요한 것에서 벗어나 시간과 공간이 주는 기쁨을 충분히 경험하자. 그래야 또다시 불필요한 것으로 삶을 채우거나 정말 필요한 것까지 무턱대고 버리는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집에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자. 그런 다음에는 며칠 시간을 내어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여유롭게 즐겨보자. 이기주의자가들아 자신의 필요에 집중하라. 익숙지 않은 일을 해보거나 당신에게 유익하다고 느껴지는 일들을 해보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든 하나만 하든 하나도 하지 않든 전혀 다른 일을 하든 즐겨라. 진짜 새 출발은 이제부터다. 당신이 어떤 속도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는 상관없다. 가장 중요한 건 과정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라.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그냥 그대로 천천히 가면 된다. 이 기회를 이용해 과정의 각 단계를 천천히 음미하라. 어떤 일에 성공했다면 크든 적든 그 성공을 축하하라.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다. 좋아하는 타탐 저자의 나는 꼭 필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 라는 책이었어요.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사람마다 필요한 게 다르잖아요. 옷 같은 것도 용도에 따라 다르게 또 어디 사는지 지역에 따라 날씨나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는지 흙이 많은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가 진짜 필요한지에 대한 답은 한 가지가 아니라고 저자가 말해줘서 조금 더 생활에 대해서 점검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저자의 경우에는 신발이 일곱 가지가 꼭 필요한 건데 굽이 높은 부츠 굽이 낮은 부츠 플랫슈즈 샌들 오픈토 하이힐 펌프스 운동화 이렇게 기본 아이템들을 갖추면 눈이 혹은 산복도 이건 이제 이것들만 돌려서 신으면 되는 거라고 해요. 저는 신발이 총 4개가 있는데 이제 엄청 자주 신는 건 워커 하나 운동화 하나 그리고 쪼리 그리고 하나가 좀 애매한데 이게 전에 회사 다닐 때 쓰던 축구화거든요. 그 회사에서는 축구를 주마다 했었어서 지금은 축구를 하지 않지만 그냥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물건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되게 뿌듯한 그런 아이템들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일단 그냥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총 4켤레죠. 그리고 또 하나 사고 싶지만 딱히 막 엄청 급하게 막 사야 되고 이런 건 아닌 그냥 기본 검정색 구두를 하나 사고 싶은데 음 막 엄청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도 아니고 그냥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거라서 사진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이 저자처럼 뭔가 그 분야별로 꼭 필요한 거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걸 잘 생각해보면 최소한 막 뭐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아 맞다 이미 생각을 미리 해놨었지 근데 꼭 필요 없었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참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꼭 필요한 아이템 맨날 신는 신발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다 떨어져서 도무지 신을 수 없을 때 다른 아이템을 안 사고 아낀 돈으로 매일 신는 아이템을 좀 좋은 걸 살 수도 있겠죠. 이 책이 21일 프로젝트라는 내용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뭐 이렇게 그날그날 할 거를 정해주는데 막 한 번에 다 하기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거 하나씩 따라하시면 매일매일 조금씩 새로운 깨달음도 없고 집도 정리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필요한 것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워진다. 자유롭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만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없잖아요. 물건을 정리하고 자유로운 느낌이 가득한 그런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